아마존 다육농원 아마존 다육농원의 전경이랍니다 이야 정말 멋지지 않아요? 구경오세요 오늘은 아마존 농원에 신상품 들여왔던 아이들을 찍어보겠습니다 옐로우 옐로우 5,000원이구요 얘는 버클린 금입니다 아 금이 있다고 버클린 금을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아이죠? 버클린 금이랍니다 예쁘지 않나요? 참 예쁩니다 호베이 금이랍니다 만원이구요 색감 한번 보세요 정말 신기하게 생겼네 호베이 금 만원이랍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가지고 오자마자 여기 계시는 유친들이 다 가져가셔버렸어요 없어요 다음에 또 들여오면 소개드릴께요 오늘은 호베이 금은 다 가져갈 수가 없답니다 호베이 금이랍니다 실루엣이랍니다 실루엣 3,000원이랍니다 3,000원이구요 색감이 아주 예쁘게 물이 들어있답니다 가장자리에 분홍색 색감을 넣은 실루엣 3,000원이랍니다 도나는 4,000원이랍니다 가의 입장이 예쁘게 물이 들어있죠 별라도나입니다 춥스 정말 하나하나 입장이 물들어있는 모습 너무 예쁘답니다 춥스에요 손톱이 너무 예뻐요 입장 끝이 빨갛게 가장자리가 물들어있는 체리로즈 8,000원이랍니다 아! 짚시 예쁘다 24,000원 로제트가 굉장히 많아요 보라보라한 짚시 24,000원이랍니다 링구아스 링구아스 참 신기하게 생겼죠 링구아스는 언제 봐도 신기하답니다 입장에 돌기가 정말 예쁘게 나와있으면서 색감 자체도 너무나 예뻐요 링구아스 만원이구요 아! 색감이 예쁜 웨스트 레인보우 웨스트 레인보우는 다육만들은 다 이 색감에 반하죠 웨스트 레인보우 아! 예쁘다 4,000원이랍니다 아! 이거는 보는 사람마다 얼른 가져가기 때문에 빨리 오시지 않으면 가져가시기 어려울 것 같네요 르노 어딘 금 르노 어딘 금 르노 어딘 금 12,000원 이구요 바위 색깔과 너무 잘 어울려 너무 예쁜 르노 어딘 금 12,000원 이구요 니크 셔나 금 니크 셔나 금 2,000원 이랍니다 와! 생장점에 색깔이 너무 예쁘네 와! 예쁘다 볼겐시 금 볼겐시 금 아! 정말 색감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요렇게 색감이 생겨날까요 오! 예쁜 꽃도 피었네 옷 안 보시네요 이야! 예쁜 꽃이다 그런데 자그마한 예쁜 꽃이 피어있습니다 너무나 작아서 꽃이 잘 보이지는 않는데 와! 예쁩니다 크림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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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원 이랍니다 아! 색감이 너무나 깨끗하고 예뻐 아! 예뻐요 크림노즈랍니다 크림노즈 5,000원 이랍니다 크림노즈 5,000원 이랍니다 꽃대를 품고 있어요 이야! 손톱 끝이 활상적이다 손톱 끝 쪽에 빨간 색깔을 물고 있는 셀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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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0원 이랍니다 셀브르 입니다 핑크 스팟 핑크 스팟 핑크 스팟 핑크 스팟 8,000원이구요 로제트가 두개 있는 것도 있답니다 핑크 스팟 핑크 스팟 저도 핑크 스팟은 처음 봤네 정말 로제트가 예쁘게 생겼어요 밟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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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감이 너무나 예쁘게 물들었네 밟그린 만원 이구요 밟그린 색감 예쁘다 밟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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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로잉 드로잉 이야 얘는 정말 색감이 독특하네 이걸 무슨 색이라고 말해야되나 이걸 무슨 색이라고 말해야되나 주황색도 아니고 주황에는 노란빛이 많이 들어가 있는거고 생장점에는 초록초록하고 색감이 너무 예뻐요 드로잉 드로잉 만원 이랍니다 노즈킨 금 이랍니다 얘도 입장에 약간의 돌기가 있네 처음 봤어요 오 신기하게 생겼다 노즈킨 금 이랍니다 노즈킨 눈대리 와 입장에 어떻게 요렇게 쌀알 같네 쌀알이 모여있는 것 같은 눈대리 오 참네 눈대리 8,000원인데요 눈대리 정말 신기하게 생겼어요 눈대리랍니다 르누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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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0원이랍니다 르누아르 8,000원이랍니다 핑크룹이 핑크룹이 8,000원이랍니다 색감 예쁘다 핑크룹이랍니다 레몬 로즈금 레몬 로즈금 금기 보이시나요 레몬 로즈금이랍니다 이야 참네 신기한 아이 보여드릴게요 단애애의 여왕이랍니다 밑에 한번 보실래요 감자 우리 감자 같은 곳에서 이렇게 쏙 예쁜 입장이 나와서 이야 신기하다 단애애의 여왕 이름도 정말 신기하다 그죠 단애애의 여왕이랍니다 단애애의 여왕 그리고요 얘가 자라면 세상에 이런 모습으로 바뀐대요 고야들야들하고 고운 입장이 이렇게 돌기가 많이 생긴 이상한 입장으로 바뀌어버리네 그런데 꽃 한번 보세요 와 너무 예쁘다 어떻게 요런 꽃을 피우고 있을까 어떻게 요런 꽃을 피우고 있을까 어떻게 요런 꽃을 피우고 있을까 얘는 예쁜 꽃이 특징인 것 같아요 아내의 여왕 작은아이는 6,000원 꽃이 핀 큰아이는 2만원이랍니다 와 정말 멋지다 꽃이 너무 이뻐 빨간 꽃에 꽃 모양 한번 볼까요 와 어쩌면 나팔을 닮았는 나팔꽃 같기도 하고 이런 몸매에서 어떻게 요렇게 예쁜 꽃이 나올까요 다네이의 여왕 야 멋있습니다 조안다니엘 조안다니엘 8,000원인데 야 입장이 정말 많아요 로제트가 정말 많으면서 입장 끝에 빨간 줄로 빨간색이 있어서 그 입장이 어우러지니까 너무나 예쁜 모양이 되어 있답니다 조안다니엘 블랙 사바스 블랙 사바스 8,000원이랍니다 블랙 사바스 큰아이는 2만원 블랙 사바스 큰아이는 2만원이랍니다 소인제금 소인제금 만원이구요 아악무 아악무 아악무는 코트당 만원인데요 얘는 잘 키우면 나무처럼 정말 멋지게 자라죠 아악무랍니다 에둘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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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만원입니다 에둘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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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들 계절이죠 겨울에 많이 자라는 에둘리스랍니다 스트로베리 아이스 3천원 스트로베리 아이스 스트로베리 아이스 스트로베리 아이스 3천원 이랍니다 오! 얘는 3천원이면 너무 괜찮다 스트로베리 아이스 3천원 이랍니다